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태성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태성, 급하게 상승했죠? 23.2% 상승하면서 5,650원으로 신고가 구원을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5월 7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온 디바이스 AI 덕분에 최대 실적 달성, 유리기판 장비도 개발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동산은 PCB 자동화 철비 전문기업이다. 올해 1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180억원, 영업이익은 24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에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52%, 영업이익은 132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을 웃도는 규모이다. 지난해 전방산업 위축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었으나 지난해 4분기 이후 온 디바이스 AI 관련 모바일 반도체 수요 확대 등 반도체 업환 개선으로 수주가 늘었다. 수액은 통상 3에서 4개월 내 매출로 이어져 현재 수주장구 및 영업 상황으로 볼 때 전년도에 이어 올해의 실적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전자고품의 필수적인 PCB 제조 장비 전문 업체이다. PCB 자동화 공정에 독보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중국 및 베트남 등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동산의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대덕전자, BH, 심텍, TLB 등이 있으며 글로벌 PC 1위 기업인 펑딩과 썬란서키트 등 세계적인 PCB 제조사의 지속적인 설비를 납품하고 있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2차전지 설비 사업은 복합동박 즉 음극재의 동도금 설비로 관련된 특허를 출원 신청했다. 데모 설비 제작도 끝냈다. 현재 제품 샘플 테스트 진행 단계로 가까운 실내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도 고객사와 직접적 영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 매출 실현을 통한 추가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차전지 및 카메라 모듈 사업 순환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유리기판 사업 진행을 위해 장비 개발 착수에 들어갔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실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적도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CB 제조회사인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을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신고가 권한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권한을 달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어떻습니까?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5일선 총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신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현재 주가 위치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신고가니까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5200원입니다. 2차 지지대는 4500원, 3차 지지대 4100원, 4차 지지대 3800원, 그 밑에 3500원과 3300원권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대응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58만 8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했다가 최근에는 순 매수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트레이딩해서 지금은 순 매수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한 달 동안 5만 7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는 팔았다 샀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딩, 투시는 최근에 좀 팔다가 관망하고 있고 사모펀드는 최근에 순 매수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신용비를 6.03% 이 정도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6.0% 신용비를 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야만이 최대주주가 책임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최대주 지분율이 42.8%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괜찮다,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무한해선이 다 설명드렸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610억원대에서 작년에 330억원대까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23억에서 7억 적자조로는 됐습니다. 당위순이익은 2년석 적자상태네요. 작년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1분기, 2분기까지는 흑자였습니다. 2억원, 1억원이었는데 3,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8억원, 2억원 적자조로는 됐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좋아졌죠? 대부분 회사들이 22년대비 23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심하면 마이너스 90%, 더 심하면 적자조로는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도 재작년 대비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조로는 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은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내년 대비 내후년도에 실적은 계속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올해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환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율은 84%, 유보율은 1100%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단기순위 적자액대는 마이너스 6개의 BPS는 1263원에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3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 기준이면 1300원, 2600원이면 PBR 2배거든요. 그러면 5600원이면 PBR 4배가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PBR 2배 이상은 고평가, PBR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십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적정 주가보다는 저평가고는 아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작년 대비 작년, 전반적으로 실적은 안 좋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내년 대비 내후년까지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반도체 업하니 그렇다는 것을 투자 참고하시고 동사도 그럴 것을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투자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히 참고만 하고 앞을 보고 운전하고 앞을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실적이면 작년 대비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거고 올해 대비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측정해야 되는데 컨셉이 안 나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 실적으로 말씀드렸는 것을 참고하시고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내년 대비 내후년도에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표면처리 설비,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6% 그리고 식각설비 24% 그리고 정면기하고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이란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조나 했던 게 2023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1월 2일이니까 1년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재무조로 보시게 되면 부채비를 84% 육어율은 1100%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아주 튼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적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무역 연결되었던 회사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HTS가 넘어간 데 시간이 걸리네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관계사무역 연결되었던 회사로는 없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오늘 종가 5,650원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한다고 하는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작년에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이지만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내년 대비 내후년도의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는 반도 접항이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온 디바이스 AI 덕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 말한 겁니다. 이번 1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흑자 전환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더불어서 반도체, 유리기판 장비도 현재 개발 중이다. 그리고 향후에 전반적으로 내용이 실적이 괜찮으실 것이다.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원래는 PCB 제조회사인데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2차전지 관련된,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리고 유리기판 사업 관련된 이쪽에서도 향후에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75.5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2.6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아, 어느 정도 고점이다. 물론 현재 신고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구원에서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란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손절로 되어 있지만 재매수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4,5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3,800원 구원이 따른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성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